핸드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네 아 안 봐 안 봐 SNS 잠깐만 볼까? 와 키키쿠르 영상 많이 올라왔네? 어 이건 뭐야? 새 신발 밟혔을 때 대처법? 어 한 번 봐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동네 체육왕이 되기 위해 또 우리 동네 체육왕을 찾기 위해 서천으로 달려와요 우리 감독님 짧게 우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정도는 차요?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통과하면 일단 1차 테스트는 통과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1차 테스트를 성공시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